Just wanna live a real life 솔직히 내 목소리를 들어줘 I feel that it's not good 떨어져 down to us 어찌로운 세상 꼭 잡아줘 항상 Because I'm by my side 주식 주식! 여기는 루니버스 오바 아니 크라우라스 루니버스 오바 여기는 루니버스 오바 루니버스 오바 오바를 볼까요? 볼까요? 웰컴 투 루니버스 웰컴 투 루니버스 오늘 여러분은 일일 카페 알바생으로 변신합니다 예스! Here is 카페 Here is 카페 그래서 이렇게 먹구나 커피도 직접 내리고 음료도 만들고 맛있는 브런치 메뉴까지 직접 만들고 맛있겠다 우리가 먹으면 안 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먹어야 되는 거 실제 여러분 실제 손님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오 마이 갓 진짜? 각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핑둥이들만의 카페를 멋지게 운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할 수 있죠? 카페 카페 알바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나도 카페에서 해보고 싶었어요 커피 내린 적이 없어 진짜? 나도 없어 있어? 집에 커피 바리스타 마시는 게 있어 땜빙 땜빙 알바 해본 적 있어? 안 해봤어요 안 해봤구나 나도 안 해봤는데 다 안 해봤네 자 이제 음료랑 또 디저트 메뉴 만드는 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셋 둘로 나눠서 합시다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 맞아 큰 거 그만한 걸 너무 빨리 마셔 진짜 진짜 피가 아니라 아메리카노가 있는데 진짜 아메리카노 피예요 저는 오늘 바리스타 바리스타 재밌겠다 근데 디저트 만들어 보고 싶어요 진짜요? 아이스크림 크로플 아이스크림 크로플 아이스크림 크로플 먹고 싶은 거 아니야?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걸 만들면 더 잘 만드는 거 그건 맞아요 그런 거 맞아요 그런 거 맞아요 저는요 네 음료하고 싶어요 음료 음료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음료를 해 보고 싶어요 좋아할 때는 그냥 먹고 싶어요 아 좋아요 만들어주세요 이거 맛있게 만들면 내가 맛있게 먹어볼게요 네 그러세요 어떡하지 나 진짜 둘 다 괜찮은 거야 그러세요 아 너 둘 다 괜찮은데 둘 다 괜찮은데 어 어떡하실래요? 저희가 뽑아드릴까요? 아 네네 그럼 가위바위보 할게요 대표로 음료 대표 디저트 대표로 팀 멤버를 뽑는 거예요 알겠어요 음료 대표 네 잠시만 우리 뽑히는 거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요리도 잘하고요 같이 할 수 있는 멤버 같이 할 수 있는 멤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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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블랙게임이라 어 누가 맞어? 디저트? 디저트 디저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문자는? 둘 다 좋아하잖아 좋아하기는 한데 뭐야 왜 이렇게 듣다 오늘 저는 디저트를 좋아하는 은채라이스입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스크림 크로페 아이스크림 크로페 어 근데 잠시만요 우리 항상 단톡에 메뉴 보낼 때 맞아 우리 이 둘이 항상 커피 아닌 거 맞아요 연한 커피 둘이 항상 막 삭수가 맞아요 삭수가 아 딱 맞네요 딱죠? 잘 어울리게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네요 열심히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한 번의 향기를 위로 넣어주실까요? 어머 헐 키가 큰 이거 이거 쌩 씨앗인 거예요? 아직 처음 봤어 처음 봐 나는 색깔이 검은색이 까만 줄 아는데 오 오 왔어 왔어 와 와 이런 거까지 커피에서 해? 그러니까 대박인데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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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들어갔어 오 소리 오 헉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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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 차인데요? 근데 리듬 너무 중독성 1린데? 안 뛰는 말이야 안 뛰는 말이야 안 뛰는 말이야 안 뛰는 말이야 직접 말이야 안 뛰는 말이야 안 뛰는 말이야 들어가고 있어. 수업에. 맞아, 오늘 알과생이 잠잠. 수고만 있으면 좀 한 번 레자스를 바꿔보세요. 알바를 해야 되면 맛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추천을 해? 맞아, 맛을 알아요. 하는 말이 생기잖아요. 맞아. 우린 또 우리 이야기를 하는 팀이잖아. 맞아요,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 꼴 했어요? 왜 안 말아? 우리 꼴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은 안 되죠? 어떻게 진심을 담아. 책임 없어. 책임감 없어. 아무래도 한 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건가? 나 진짜 카페에서 일하게 생겼지 않아? 생긴 건 뭐야? 오늘 스타일링.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크러플 먼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카러플을 넣으실 건데 저희가 크러플 반죽을 좀 녹여놔서 아 여기 넣으면 크러플이 되는 거구나. 이거 숙소에 있으면 좋겠다. 한 번 이렇게 뿌려주시고 맛있는 냄새가 벌써 나오는데요? 하나씩 구워주실 건데 오우 말랑말랑해 보여 맛있겠다 은채 볼 아니야? 은채 울 때 볼 여기 보시면 6분이 맞춰져 있어요 6분 눌러주시면 트러플은 끝납니다 끝나요? 네 이제 나오면 아이스크림 얹고 데코 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쉽네요 간단하네요 6분 걸리는 거 이 기계가 다하네 그리고 이제 카약잼 토스트를 하실 건데 카약잼 토스트 너무 맛있쥬 너무 맛있쥬 카약 토스트 좋아하지? 식빵 두 쪽 올려주시고 2분 30초 누르시면 돼요 세모가 있네 여기에 카약잼이랑 초코 생크림인데 초코 생크림? 여기에 조금 짜주시면 돼요 오우 와우 초코 생크림? 맛있겠다 버터를 잘라주실 거예요 너무 두껍지 않게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이 정도 두께? 아 이 정도 두께로? 일자로 잘라주시면 돼요 네 한번 잘라보시겠어요? 오우 느낌 좋아 그 정도로 잘라주시면 돼요 한번 잘라보시겠어요? 괜찮아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약간 일자로 잘라야 되는데 힘이 약간 아 죄송해요 안 잘라주시면 돼요 지금 벅 안 잘라주시면 돼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아 틀렸어요 됐어요 오! 시간이 다 됐군요 뭐야? 지금 뜨거워서 바로 올리면 버터가 녹을 수도 있어요 아 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어렵겠다 어렵다 바르셔서 오우 이거 바를 때 제일 기분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위에 버터를 오우 맛있겠다 그냥 잘라주시고 오우 맛있겠다 응 잘라주시면 오우 한번 먹어볼까요? 맛을 볼까요? 네 맛을 봐야죠 또 맛있는 뒤에 맛있다 어? 크로플이 다 됐어 크로플이 다 됐으면 이야 와 이거는 끝났다 와 너무 맛있겠다 크로플 어? 못 구이는데? 아 갑자기 야 야 저기 봐봐 못 가있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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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플이 다 진짜 아외없어 맛있어? 따봉 요 크로플 뭐 먹고 있어? 먹고 있어 혼자서 뭘 양념 점점 파고 있어 양념 뭐 또 한입 또 한입 반입? 뭐 하는 거야? 저기 일 안 하네 이런 거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야 저기 일 안 하네 뭐 하는 거야 그래 오 맛있겠다 오 짱구 안 해? 짱구? 아 아이스크림이 아니구나 이거 시럽 한 번 발라주시고 스크브를 한 번 뽑을 수 있나요? 네 잘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힘 있게 양이 모자르면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덜 면서 하네 그 상태로 여기에 올려주시면 오 오 오 스쿱쿱 스쿱쿱 스쿱 파우더가 있어요 스쿱 파우더가 있어요 스쿱 파우더가 있어요 스쿱 파우더요? 네 이쪽에 오세요 이거요? 네 한 번 뿌려주시겠어요 얼마나 뿌린 거예요 네 한 번 톡톡 뿌려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 이렇게 해주면 돼요? 네네네 원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동손이야 동손 아니야 어 근데 생각보다 간단하다 네 엄청 간단해요 나 완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양버터 토스트를 하실 건데 네 카야잼이랑 비슷해요 얘도 네 올려주시고 네 이것도 이번 상시 중 양버터에는 저희가 꿀이 같이 나갈 거예요 오 맛있겠다 적당히 뿌려주시면 돼요 네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빵을 자르실 건데 음 어려운 빵짜를 태워요 언니 제일 어려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잘 자려 오 잘하고 계세요 오 잘하는데? 오 완전 괜찮은데? 오 완전 괜찮은데? 괜찮은데 완전? 암막에 찢어 오 진짜 어렵다 이거 고대 집중력이 필요한 빵짜르기 저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 잘하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이거 느낌이 좋다 그치? 응 뭔가 딱 잘렸을 때 쾌감이 칼이 좋네 어 이게 뭐죠? 이거는 제가 먹을 거 먹지 아 이렇게 하나씩 다 굉장히 비주얼해 여기에 아까 잘라놓은 버터 네 두 개씩 여기 올리시고 아까는 이렇게 잘랐잖아요 네 이거는 아 이렇게 한 장만 오 잘라주시면 오 맛있겠다 이렇게만 됩니다 오 이렇게 또 플레이징 이렇게 단면이 보여야 좀 이쁘니까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왜 편하게 이렇게 아유 모양이 아유 모양이 다시 만져주면 돼요? 오 단면이 근데 안 보인대요? 어떻게 그렇게 자르셨죠? 이게 약간 얘는 누르면 안 되고 이렇게 톱질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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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르면 잘 잘려요 살살 이렇게 달래줘야 되는구나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선생님이 만든 거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아 이거 제가 만든 거 선생님이 만든 거 어쩔 수 없죠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저희가 확인하는 거예요 저희가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손님들께 추천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먹어보고 뭐가 맛있는지 음 맛있다 음 맛있다 뭔가 향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와 와 와 와 와 진짜요? 오 오 요리가 요리가 코피다 코피 요리가 아직 코피 같아 오 오 좋아 도사해 코피 완전 도사해 코서 냄새 너무 맛있겠다 코코 같은데 커피를 이걸로 떨어뜨려야 된다고 네 오 오 그건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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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시애프 같아 시애프 같아 시애프 우와 우와 완전 코피다 오 그냥 이렇게 먹고 싶어 응 이런 초콜릿이 있지 않았어 뭔가 초콜릿이 있지 않았어 초콜릿 같아 뭔가 뿌듯해 뭔가 뿌듯해 마실 때는 더 뿌듯할 것 같아 응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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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기들 우리 애기들 아 우리 애기들 잘 컸다 잘 컸다 잘 컸다 좀 더 힘내 좀 더 힘내 오케이 여기 열어주세요 네 된장 우와 우와 된장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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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만든 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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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느낌이 든데 이거 인생샷 인생샷 내가 오늘 볶은 커피 우리가 볶은 커피 우리가 만든 커피 우리가 만든 커피 오 오 오 왔다 왜 음료하고 있어 음료까지 하고 있어? 우리 음료 담당인데 오 맛있겠는데 아니 바쁘면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아 그러면 좀 만들어두면 한번 시즉해볼까? 시즉해야 되잖아 우리가 시즉해볼까? 선생님이 만드시긴 했는데 아 그래요? 오 뭐예요? 꽃차 베이스로 만드는 네 베이스입니다 얼음을 두 정도 퍼주시고 오 얼음이 이렇게 그득그득 있으니까 얼음 좋아하잖아 응 이 인어공주 베이스를 한 8부 정도 부어주시고 오 이쁘다 벌써 이쁘다 거의 다 붓네요 네 너무 이쁘다 드라이 라면더 우와 와 이쁘다 음 냄새도 좋아 같이 올라가네? 이거 하나를 꽂아주실 거예요 오 이쁘다 그 다음에 면수칩도 이렇게 하나 꽂아주시고 레몬즙을 15g 이렇게 넣겠습니다 15g 15g 레몬즙이 이렇게 들어가면 네 얘가 색이 핑크색으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오 대박 그러네요 너무 이쁘다 오 너무 이쁘다 우와 시즉이 우와 잘 팔리겠는데 어디 마실래? 이게 시그니처 약간 레몬에이드 맛있네 상큼한 느낌 음 이거 뭐야? 프라이 플라워 완전 예쁜 음 완전 내 스타일 그 이놈콘주 맞어요 이놈콘주 에이드에요 나이신 대로 먹네 오 우리는 뭐였냐면 엄청 열심히 배우고 왔어요 엄청 복잡해 이게 그래? 뭐한 건데? 그냥 다 먹는 거 아니야? 커피 커피 씨앗 있잖아 이게 뭔 거 같아? 커피 이게 뭔 거 같아? 원래 이게 씨앗이야 원래 생 씨앗으로 시작해서 이걸 붓는 건데 씨앗이 커피, 체리 체리 씨랑 비슷한? 과일 과일 커피네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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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너 초록색이었어 원래였어 회색이었어 회색이었어 거의 뭔가 색이 없었어 소소해 피스타치오 같았어 우와 맛있겠다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돼? 먹어볼래? 먹어봐 안 될 것 같아 먹을 수 있어 먹을 수는 없어 안 될 것 같아 그럼 먼저 한번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자동 그라인더여서 이렇게 나면은 자동으로 다 나옵니다 오오오 벌써 이렇게 너무 스타일이 좋아졌다 그니까 너무 좋아졌다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그리고 얘를 살짝 평평하게만 해주시고요 힘껏 이렇게 눌러주시고 뱀핑 기계에다가 장착을 해주시고 두 번째 버튼을 이렇게 눌러볼게요 아까 벗으신 거를 추출해 주는 기기입니다 되게 좋아 음 어 어 어 아, 이렇게? 이렇게 하죠? 깔끔! 안 넣어 줬는데? 있을 때! 어? 들어? 이거 먼저 해 주세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한씩 해 주는 거지! 바리스에서 뭔가 되게 복잡하다! 바로바로 치워야 되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안 괜찮을 것 같은데? 안 괜찮을 것 같은데? 잘 안... 아, 더 돌려야 되나? 놀랐네! 하나 알았어! 알아놨어! 예쁘죠? 네, 쫙 퍼질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쭉 그냥 부어주시면 됩니다! 맛있겠다! 오, 진하다, 셰프! 엄청 진하다! 물 많이 넣었다! 잘 먹겠습니다! 오, 맛있어? 와우! 고소해, 고소해! 와우! 맛있는데? 오! 뭔가 향이... 뭔가 그냥... 이렇게... 와! 새로운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 오, 맛있다! 라떼, 따뜻한 라떼를 알려드릴게요! 네! 우유는 200ml 사용을 할게요! 네! 버텀을... 보통 두 번 치직치직 소리 나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음...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너무 많이... 이걸로 우유를... 뭉친 우유를 깨주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주시고... 우와, 우와, 우와! 하트! 귀여워! 대박! 대박! 야, 너무 귀여운데? 우와, 이거... 너무 어르신다! 그러니까! 하트!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Gualk可以做 그렇지 просто... 가능할 수 있어! 왜 배워놓 jumper ook chosen? 제대로 한번 배워야... alguma nut nochûtiger Sicherheit? 되니까 matter記憲, 정말 сорoval! 엉 하고... 여기가 근데... 주요한데? 와, 어떻겠는데? 그거 하드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믿으면 돼! 보자, 이따라 완전히 이렇게 했었지? 아픔이 나와요 이제 다시 세우고 아닌가? 더 세워야 되나? 아닌가? 어떻게 하는 거지? 이제 세워봐요, 이제 하드 하드 아닌데? 아닌데? 뭔가... 바다가떼를 해 볼까요? 달달한 걸로? 네, 주세요! 시럽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시럽이 좀 넣으실 수 있게 여기에다가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유를 부어줄게요 오, 맛있겠다! 음~~ 너무 맛있어~~ 어? 맛있는데? 어? 맛있는데? 리니버스 오늘의 퀴즈! 오 맛있겠다! 음 맛있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정답은 댓글에! 마지막은 아인슈페너브인데요 스탠실 위에 가루를 뿌려서 해주는 것 같아요 이 모양은! 이 모양은 바로! 따뜻한 거 먼저 해볼게요 네! 여기 위에다가 휘핑크림을 올려주세요 오! 약간 라테아트 그런 거랑 보세요 너무 맛있겠는데? 톡톡톡 뿌려주면 와! 아임 피알스 좋아!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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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있어! 느낌있어! 우리한테 좀 가겨봐요! 오! 약간! 우리 키워나면! 다 알아보실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이렇게 생각했냐 누가 봐도 이렇게 생각했냐 약간! 내 사람임! 내 사람임! 내 사람임! 깜짝! 사프라이즈! 이런 느낌! 루 카페를 멋있게 해보겠습니다 언니! 루 카페! 지금 루 나왔어? 루 나왔어요? 이까지 나왔어요? 이거 같은데? 좀 더! 이쪽! 이거! 톡톡톡! 오! 완벽한데? 언니 진짜! 자연히 있나봐 아바라 만들어주면 안 돼요? 아바라 만들어드릴까요? 아바라 만들어드릴까요? 아바라인데 약간 우유를 조금 더 많이 넣은 약간... 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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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따뜻하다 오! 자! 이거 내리는 동안 또 휴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컵을 하나 해서 얼음 시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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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바라죠? 네네 맞습니다 그 연한 좀 연한 아바라 여기에 해야 되는 맞아요? 아바라요 아바라요 잠시만요 네네 잠시만요 아바라 잠시만요 전 좀 달달한 아바라요 저도요 약간 아까보다는 덜 쓰게요 달달하지만 조금 쓴맛이 조금 2% 들어간? 까다롭네 까다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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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다롭다고요? 손님이 이렇게 주문하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어! 어! 까다롭네요 어! 까다로우시네요 까다로우시네요 까다롭네요 어! 까다롭네요 손님이 원하신다 요청하신 대로 우유 조금 더 많이 넣었어요 색깔은 엄청 맛있어 보여요 아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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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라는 이제 마실 수 있다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은데 끝마침 조금 써요 뭐? 커피니까 으음! 당황한 거 아니야 그니까 마니랑 스티로블이 장난 어! 맛있어 응 내가 딱 좋아하는 아바라 달달한 아바라 내가 만들었어 아잇! 드릴게요 맛있게 이거 진짜 잘했죠 맛있겠다 진짜 잘했죠 진짜 잘했죠? 진짜 잘했죠? 아 조금 더 발라야 돼 아 계속 넣으셔야 돼? 색칠 어떻게 해요? 이거 이렇게 씻으면 되는 건가? 그치? 오 Familien 오우! 나 이거 진짜 하고 싶었는데 치과 파우러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확 안 되지? 이렇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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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팔아도 돼, 진짜! 사진 찍고 싶어! 내가 만든 아이스크림 크로플! 체크! 지금 너무 잘했어, 우리. 이 정도면 바로 장사할 수 있겠어. 이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바로 손님 맞을 준비 다 됐습니다. 우와, 뭐야? 우와, 뭐야? 와, 이 언니에 있었다, 근데? 이거 사진 찍고 싶은데, 어떡해? 화려하다. 인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잘해보자고! 잘해보자고! 힘은 해보자고! 맛있다. 이건 뭐야? 너무 맛있어, 오빠. 와, 이건 거 어떻게 만들지? 처음 봤어. 손님들 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맞다, 맞다. 일단 발표에 인사. 일단 인사, 인사. 일단 인사. 안녕하세요. 루카페입니다. 루카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운전은 그냥 막 해? 아, 담당.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해? 그냥. 그런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일단 한 번 나누고, 너는 그 사람한테 물리면 우한적이 날 것 같아. 그렇게 할까? 그래야 뭔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 응. 너 아바라 해라. 아바라? 너 아바라 해라. 너 아바라 해라. 너 아바라 해라. 너 아바라 해라. 해볼게. 그럼 나 커피 할 때? 오케이. 아, 아, 그 아메리카나 할게. 좋아요. 하고 그 뭐지? 뭐 어쩌고 저쩌고. 슈페너. 아, 맞아. 슈페너는 많이 안 하고 갔다. 근데 나 손이. 응, 저는 잘한다. 그럼 은채. 은채는 아무것도 하고 내가 가야 할게. 번거롭고 같이 하면 될 것 같아. 우리 멧칠 떨어뜨리지만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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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해야 돼, 이제. 이제.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데. 네. 저 향이 나면 좋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맞아, 맞아. 진짜. 그럴 때 필요한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것은. 그것은? 그것은? 뭐예요? 아도르. 아도르? 아도르. 아도르. 아, 아도르. 내가 그거 알아. 오이르. 오이르. 너랑 살짝 닮았네. 그래? 모델이 약간. 요즘 좀 핫한데? 이거 뭐가 좋아? 요즘 좀 핫하운데? 완전. 파란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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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머리가. 파란차랑. 향 너무 좋아. 냄새 너무 좋아. 향수 안 뿌려도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좋지. 잠시만. 좋아. 냄새 너무 좋아. 소선, 나도 조금 다. 너무 좋은 냄새. 머리가 지금. 난 이것도 좋아. 따져 있어서. 음, 이 냄새도 좋다. 향이 여러 개구나. 와, 진짜. 반해버려, 반해버려. 나 진짜 이 향 진짜 좋아. 아, 진짜. 진심이야. 근데 끈적거리지도 않아. 그쵸. 그러네. 오, 진짜. 오, 좋아. 끈적거리는 맛이지. 오, 근데 머릿결이. 오, 완전. 완전 뭔가. 엔젤링은 뭐야, 엔젤링. 초스 아니야? 오, 좋아. 오, 좋아. 좋아. 손님 요즘은 이렇게. 아, 손하세요. 아, 손하세요. 뭘로 드릴까요? 뭘로 드릴까요? 뭘로 드릴까요? 이렇게 하세요. 이 좋은 양으로 손님을 많이 불러내자고. 맞아요. 진짜 잘하죠, 우리. 완전 준비. 자, 이제 운영해보자 우리. 파이팅. 힘을 해보자. 힘을 해보자. 힘을 해보자. 매출을 올려보자. 빠질. 싸이 린. 생각하다, 생각하다. 2. 1개의 심장 마이예. 2 3. 1. 3.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